많은 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목표를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근데 이거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천만 원인데 10억을 만들고 싶다? 근데 아직 감이 안 잡히고 허무맹랑한 말 같고 말도 안 되는 생각이랑 생각이 든다. 라고 하면... 때다. 일단 목표는 높게 이야기해야 한다. 물론 꼴찌인 팀이 1등을 목표로 하는 것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소리로 들린다. 그럼에도 일단 목표는 높게 이야기해야 한다. 4위, 5위 같은 애매한 목표를 말하는 것은 이미 도망을 간 것이나 마찬가지다. 못하겠다, 불가능하다 같은 소리는 절대 하지 않았다. 못한다고 말하면 정말 못하게 된다. 진정 1등이 되고자 한다면 그런 말은 입에도 담지 마라. 원래 동네 뒷산은 올라가기 쉽지만 지리산, 설악산처럼 높아지면 올라가기 어렵다. 높은 산은 공기가 다르다. 가는 길도 동네 뒷산보다 더 험하다. 아래에서 본 것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들을 마주치게 된다. 그럼에도 버텨라, 뻗어나가라, 포기하지 마라. 그 자체가 바로 살아있습니다. 목표가 꼭 1등, 그런 최고 수준을 추구해야 하는 걸까요? 이게 어떤 의미일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제가 해보니까 낮은 수준의 목표가 오히려 더 결과가 안 나와요. 금방 미루게 되고 그만두게 돼요. 저는 그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왜 자꾸 위를 보냐. 아래를 보고 살아라. 네 분수를 알아라. 네 주제를 알아라. 특히 친구들한테. 되게 많이 들었거든. 내가 목표 수준이 낮으면 오히려 추진력이 떨어져. 쉽게 설득된다 이거야.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이러니까 옆에서 그런 말까지 들으면. 저도 금전적 목표를 세웠잖아요. 제가 36억 8천만 원이었거든요. 이게 36억 8천만 원이 엄청 큰 돈이잖아.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나는 나 따위가 36억 8천만 원을 벌 수 있을까? 내가 36억 8천만 원 벌고 싶다는 얘기를 처음에는 주변에 막 했다 했는데 다 3억 6천도 아니고. 36억이라고 하니까 황당해 하는 거예요. 엄청 황당해 하는 거예요. 이거 얘기를 들었을 때.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게. 내가 만약에 3억 6천 정도를 목표로 삼았으면 난 이랬을 거야. 주변에서. 야 그냥 그렇게 뭐하러 굳이 어렵게 하려고 해. 3억 6천 정도 하는 거야. 나중에 우리 회사 선배들 한 50대니까 다 3억 원 있더라. 이렇게 하면서 주저앉거든. 36억 8천만 원을 하니까 욕을 해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조금만 각성하면 어떤 느낌.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왜 일론 머스크가 화성으로 로켓을 쏘잖아. 근데 그 추진체가 나는 36.8리터짜리인 거야. 연료통이. 3.6리터짜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팍 하면서 다 잘 있어라. 안녕. 나는 36억이 목표야 하면서 탈출해. 그 주변 사람들한테서 목표 수준이 높으니까. 비슷하게 어울렸던 사람들로부터 내가 탈출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게 높은 목표의 되게 큰 의미라고 생각해요. 김성훈 감독님이 쌍방울레이더스 맡으면서. 목표가 우승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다 어땠겠어. 피우셨겠죠. 피우셨겠죠. 왜냐하면 쌍방울레이더스 진짜 만년 꼴찌였거든. 맨날 꼴찌했어. 아이고 저 아저씨 진짜 노망났네 저 할아버지. 이랬을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목표를 딱 천명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들하고 이별인 거야. 안녕. 뒤에 몇 번 물어보겠지. 현실적으로 4등을 목표로 합시다. 안녕. 난 우승이라니까. 안녕. 계속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들이 나한테 말을 못해. 안 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포기하는 거지. 나를. 이거 내가 제가 정확하게 겪은 거예요. 제 가족들. 뭐 제 배우자. 제 주변 사람들. 제 친구들. 전부 다. 36억 8천을 얘기했을 때.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라. 뭐 네가 5억이 되면 5억이 되면. 뭐 네가 지금 1년에 얼마 모으는데 36억 8천이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 근데 내가 계속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포기하더라고 그냥. 그래서 저는 목표를 세우실 거면. 이왕이면 높은 목표를 세우라고 말하고 싶어요. 높은 목표를 세워야 그게 된다. 문제가 아니고요. 높은 목표를 세우고. 그걸 자꾸 주변에 천명해야. 여러분들이 진짜 달라진 마음가짐으로. 그 목표를 향해서 전력질출을 할 수 있게 된다.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근데 사실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먼저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목표가 있나요? 높은 목표를 잡아라라고 얘기하기 전에. 목표 자체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봤던 사람들은. 되게 많은 사람들이 목표 자체가 없어요. 목표가 아예 없어. 그러니까 그게 높은 목표인지 낮은 목표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할 단계가. 아직 아닌 경우가 더 많았어요. 대부분 취직하면은. 그 목표가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내가 사실 얼마 전에. 우리 나나님하고 찍은 영상에서도. 그 목표가 달성이 되면은. 그 다음은 뭐 할 거냐고 물어봤었거든. 취업이 목표인 사람들. 대학생 친구들한테 가서 가면은. 사원증만 걸고 가도. 와 진짜 좋겠다 이래. 아무것도 아닌데. 직장인들한테 사원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의미가 없거든. 그러니까 뭔가 이런 어떤 꾸준히 추구할 수 있는 목표 자체가 없으면. 인생이 이제 점점 쉽게 말해서 재미가 없는 거죠. 표류하게 되는 거지. 왜 게임들 보면은 다 이게 한 판 깨면 다시 다음 판. 다음 판 이게 나오는 게. 한 판짜리 게임은 없거든. 그거 한 판 깨고 끝나면은 재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목표가 있냐. 저도 목표가 없었어요. 이제 표류하던 시절에는 목표가 없었어요. 목표가 없고 이틀을 위해서 5일을 살잖아.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제가 해보니까 행복해지기는 어렵더라. 야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지. 이런 말을 하는 회사 선배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묘한 저항감 같은 게 있었어. 저렇게 살고 싶지 않다. 그거를 어떻게 벗어났냐면. 목표를 적으면서 벗어났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높은 목표 낮은 목표 이 이전에. 내 목표를 적으면서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 많은 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목표를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근데 이거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남의 목표는 되게 잘 세워준다. 자기 목표는 못 세운다. 이게 뭐냐면. 월드컵 16강이 남의 목표인 거야. 전형적으로. 온 국민이 월드컵 16강이 목표야. 국가대표 축구팀이 목표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길 가는 사람 붙잡고. 이번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하면 좋을까요. 16강이에요. 16강 진출했으면 좋겠어요. 남의 목표야. 되게 쉬워 남의 목표는. 근데 예를 들어 인터뷰한 사람한테. 자 그러면 LGTN수의 목표는 우승입니다. 당신의 목표는 뭡니까 올해. 라고 얘기하면 대답할 사람 별로 없다는 거죠. 남의 목표는 세우기가 쉬워요.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제가. 여러분들이 목표를 못 세우잖아요. 본인 목표를. 그럼 그 목표를 누가 세워준다는 얘기예요. 남이. 남이 세워준다는 거예요. 이 방송에 의미 있으려면 일단 이 방송이 끝나잖아요. 다른 짓 하지 말고 빨리 종이 한 장을 꺼내보세요. 일단. 대부분 인생의 목표는 추상적이지. 아마 이 정도 대답할 거야. 행복해지는 거? 행복한 거요? 이 정도일 거거든요. 그럼 행복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를 생각해야 돼요. 목표 세울 때. 제 행복론은 뭐냐면. 기분이 좋은 상태로 오래 사는 거예요. 기분 좋은 상태로 오랫동안 살면 행복하지 않을까? 저는 어떻게 했냐면. 기분 좋게 하는 것들을 많이 적어봤어요. 쭉 적었어. 예를 들어서 운동하기. 운동하기도 운동 그냥 하기가 아니고. 몇 킬로를 들어본다. 그걸 딱 성공했을 때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회사에서도. 회사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이게 나를 지금 힘들게 해. 근데 그거를 멋지게 해내는 거야. 그러니까 인생의 포인트를 딱 잡고. 그거에 필요한 요소를 구성하는 거예요. 저는 행복은 기분 좋은 상태로 오래 사는 거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거. 기분 좋게 하는 것들을 쭉 적어. 근데 현실적으로 어때요? 쉽지 않은 게 있죠. 그러면 일단 내가 빠르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우선순위 조정을 하는 거야. 거기서. 예를 들면 엄마 집 사주기. 그거는 쉽지 않잖아. 빨리 못하잖아. 그럼 그거는 또 쪼개야 돼. 그런 식으로 여러 개를 적어보시고요. 그중에 여러분들을 더 행복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위로 올리고 나머지는 좀 밑으로 내리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뭘 향해서 달려나가야 될지가 나와요. 이렇게 하는 게 일단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진짜 입사했을 때부터 그만두고 싶다는 거예요. 왜? 뭐냐면은 이 회사가 진짜 열심히 하는 분도 있는데 저희 남편은 회사에서 되게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 그룹에 속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회사가 목표였으니 회사를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뭔가가 이제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아진 게 없고. 아, 그치. 뭔가 목표를 잃은 거예요. 되게 희한한 거는 항상 칼퇴를 6시면 항상 했어요. 야근을 한 적이 10년 동안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최근에 이제 이직을 했어요. 여기는 일이 너무 바쁜 거예요. 빡세, 빡세. 주말에도 일을 하고 그리고 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저희 남편 얘기로는 이전 직장에서 20명이 하던 일 여기서는 한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데 되게 웃긴 건 그만두고 싶다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해요. 표정이 다르지.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되게 자기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거의 10년 넘게 했거든요. 아, 맞아. 목표가 없으니까.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내가 뭘 해야 행복한지 모르겠다. 근데 우리 남편이 그렇게 일을 하면서 행복해 보인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목표를 뭔가 찾는 거가 어려운 분들은 하고 있는 일들을 되게 열심히 해보면 거기에서 뭔가 답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희 남편 보면서 들었고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희 남편도 해봤어요. 저희 남편 미싱도 배워봤어요. 제 바지, 잠옷 바지도 만들어졌었거든요. 별걸 다 해봤는데도 못 찾은 거예요. 10년 동안 그 목표를 나랑 똑같네. 그러다가 본인의 어떤 이 일에 대해서 되게 강제로 오지만 몰입한 시간을 갖고 나니 목표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지금은 되게 표정도 좋고 잘 다니고 있어요. 중요해요. 그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맞아. 저는 자신과 대화하라는 표현을 썼는데 목표를 설정한다는 건 자기 자신하고 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방식으로 종이를 한 장 꺼내놓고 하는 건 적극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자기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에 대한 목표를 정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도 나는 어렵다 하는 분들은 맞아. 바다님 얘기한 것처럼 일단 주어진 걸 열심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때로는 행동을 먼저 할 때 거기서 얻어지면서 뻗어져 나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나도 그런 생각한다니까 내가 유튜버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안 해보셨을 것 같아요.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유튜버로 살고 있잖아. 또 이 안에서 또 목표가 생기더라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내가 목표가 없다. 높은 목표는 커녕 목표 자체가 없다. 그러면 자기하고 대화해보거나 그렇게 했는데도 안 나온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좀 열심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제가 이거 자가 테스트용으로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제 경험상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방송을 듣고 목표를 설정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3개월, 6개월을 살았는데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주변에 펼쳐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일단은 꽤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지금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 자가진단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경험한 거 여러분들이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 반드시 이런 상황이 될 겁니다. 일단 목표 달성 전에는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가 이런 식이에요. 옳고 그른 거 따지는 대화 야 우리 부서 박 부장 씨 또 난리다. 걔 개똥이 있잖아. 걔 이러고 살더라. 왜 그러냐 걔? 이런 대화를 많이 한다는 거죠.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이런 대화를 많이 해요. 국가대표 축구팀이 어쩌네 저쩌네 얘기 엄청 해. 맞다다 틀렸다 옳다 그르다 얘기 엄청 하거든요. 물론 뭐 존중해요. 근데 일단 목표가 없을 땐 저도 그랬어요. 제가 느낀 걸 말하는 거예요. 두번째 하지 말라는 얘기가 대부분이야. 서로 하지 말라 그래 서로. 다 하지마. 야 나 이번에 골프 배우려고. 야 하지마. 몸에 안 좋아 허리가. 야 그거 뭐하러 해. 비싸고 돈도 많이 들고. 야 나 이번에 저기 내 집 마련 기초반인가? 그거 강의 한번 들어보게. 하지마. 야 지가 아직 멀었어. 더 떨어져야 돼. 단톡아 놔야 돼. 대부분 대화가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이거 좋더라 이런 거는 다 이런 얘기. 야 나 이번에 어디 갔다 왔는데 진짜 좋더라. 너 거기 가봐. 갔다 와. 야 나 이번에 어디 식당 여기 갔다 왔는데 여기 진짜 좋더라. 오마카세 오마카세. 오마카세 갔다 왔는데 진짜 좋더라. 진짜로 다 이런 얘기였어. 내 옛날을 돌아보면. 그러니까 먹고 쓰고 즐기고 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이야. 다. 지금 이 순간 즐길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긍정적이고 나를 괴롭히는 건 다 다른 사람들이 날 괴롭게 해서 내가 지금 힘든 거고 내 잘못은 하나도 없어. 근데 되게 웃긴 게요. 근데 왜 자기가 누굴 괴롭히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까? 그럼 도대체 누가 괴롭히는 거야? 이게 전형적으로 제가 목표가 없을 때 나눴던 대화들이에요. 주변 사람들이랑. 제가 목표를 만들고 나서 주변 사람들하고 나눴던 대화는 격려를 해요. 이거 지금 하려고 해 라고 하면. 와 야 그거 쉽지 않겠다. 이렇게 해보면 어때? 내가 옛날에 이거 이렇게 해본 적이 있는데. 비슷했는데 됐거든? 이렇게 해보는 거 어때? 내가 아는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이거 되더라. 야 우리 가게 요즘에 매출 너무 안 좋은데 어떡하지? 야 근데 아직도 거기 잘 돼. 거기 어떻게 하는 거야? 한번 알아볼까? 알아보고. 야 이렇게 한다. 야 우리도 이렇게 해보자. 이런 대화예요. 내 주변 유튜버 중에도 성공한 유튜버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 만나잖아요. 다 이런 얘기만 해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돼. 근데 대부분 옛날에 내가 만났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지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목표를 정하시고 3개월, 6개월, 1년을 꾸준히 열심히 사신다. 그러면 분명히 제가 말하는 걸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혼자 있을 때는 내가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잘하고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말 나온 김에 벌써 2024년도 반이 갔네요. 올해 초에 내가 생각했던 목표 얼마나 됐는지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그 중간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나머지 6개월을 어떻게 살겠다. 그런 목표와 다짐을 한번 댓글에 남겨주시고 서로 격려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님 그때 목표를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하셨어요? 난 목표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목표는 약간 그런 거지. 목표는 북극성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자꾸 바뀔 수는 없는 거죠. 그게 자꾸 바뀐다는 얘기는 목표를 잘못 세운 거예요. 김성은 감독님이 예를 들어서 야구 시즌 개막했는데 개막 전에 목표는 우승. 사람도 비웃어. 계속 우승. 우승하면서 나를 비웃는 사람들이 떨어도 나갔어. 이제. 진짜 그걸 믿는 사람들만 남아있어. 이제. 근데 갑자기 시즌 중간에 4등이 목표입니다. 사실 4등이 목표였어. 이러진 않잖아. 그러니까 목표가 자꾸 바뀐다는 거는 목표를 좀 약간 깊은 고민을 하지 않고 정한 거죠. 근데 대신 목표를 정한 상태에서 그걸 어떻게 이루느냐는 목표까지 가는 과정을 설계하고 그 과정 중에 내가 4월에 해야 될 거 5월에 해야 될 거 6월에 해야 될 거 7월에 해야 될 것들을 그냥 하나씩 해나가는 거야. 예를 들면 내가 작년에 세웠던 목표가 있는데 작년에 세운 목표가 서울시 25개구를 다시 다 리뷰를 해보는 거였거든. 직접. 그러면 1년이 몇 달이죠? 12달이잖아요. 그럼 25개구면 한 달에 몇 개구를 봐야 되죠. 두 개구를 봐야 되죠. 두 개구를 보려면은 2주에 몇 개구를 봐야 되죠. 한 개구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4, 5일에 한 번 가는 루틴을 달력에다가 박아놓는 거예요.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임장 다니거든요. 그러면 이 목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 필요한 방법이 있어? 없어.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가는 거예요. 계속. 그 5일에 맞게. 만약에 내가 그 5일에 일이 생겨서 못 가. 그럼 어떻게 하죠 다음 주에? 이틀 가는 거죠. 이게 목표를 달성하는 전부인 거거든. 근데 내가 몸이 아파서 못 갔다고 쳐요. 몸이 아파서 못 가면 마음이 어떨까요? 안 좋죠. 그때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부정성이 생기는 거예요. 아 안 되는 거다. 안 되나 보다. 너무 무리였나 보다. 너무 힘들었나 보다. 이렇게 하면 안 됐었던 건데. 근데 이런 마음이 들 때 장기적으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12월 31일에 나는 서울의 24개구를 다 봤을 거야. 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다음 주에 두 번을 간다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닌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 주에도 안 가. 그러면서 주저앉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죠. 목표를 세우고 이왕이면 높은 목표를 그리고 나서 그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 따윈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거가 뭐냐면 이전 부에서 얘기했던 단기적으로는 비관적인 시각 장기적으로는 낙관적인 태도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마음 길게는 긍정적인 마음 흔들리지 않게 마인셋을 딱 잡아놓고 아무 생각 무념무상으로 해나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룰 수 있는 걸 상당히 많이 이룰 수 있다. 그리고 저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게 더 많아요. 당연하죠. 나도 사람인데 내가 장담하는데 목표 달성 못한 사람이 더 많을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24개구를 보겠다고 하고 그 정도의 압박 스스로에게 주는 압박과 힘든 과정을 이겨내면서 계속 했던 사람은 장담하는데 1년 뒤에 12개구는 본다는 거야. 그리고 그 12개구를 딱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드냐. 엄청난 자신감과 뿌듯함이 생기는 거죠. 천만 원인데 10억을 만들고 싶다? 10억을 목표로 세워. 그리고 내가 언제까지는 투자자산으로 이 정도 성과를 내고 이렇게 하고 싶다. 그걸 세워. 그리고 나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냥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천만 원인데 10억으로 가는 거 계획조차 난 세울 수 없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저게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고 저거 말도 안 되는 것 같다. 사기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잖아.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아무것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님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계획이 안 세워지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 진단이 됐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아야죠. 어떻게 알죠? 공부해야죠. 책 읽고 강의도 들어보고 다른 사람이 돈 벌었다는 방식들을 찾아서 연구를 해봐야죠. 내가 강남 건물주가 되고 싶어요. 가진 게 없는데 강남 건물주한테 가서 물어보면 강남 건물주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옛날에 이런 댓글이 달린 적이 있거든. 본인이 자영업자인데 어디 새들어서 장사를 한 거야. 우리 댓글에 달렸어. 실제 유튜브 채널에. 건물주한테 자기가 건물주가 되고 싶어서 진짜 물어봤대. 미친 척하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을 해주더라는 거야.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근데 그 사람이 해줬던 얘기가 네가 건물주라면 너는 어떤 판단과 행동을 할 것 같은지를 생각하고 결정하라고 했대. 뭘 할 때.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뜬구름 잡는 소리인 것 같거든. 내가 보기에 그것만큼 자세히 말해준 건 없어요. 예를 들어 천만 원에서 시작해서 10억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도구를 정해야겠지. 주식을 해서 벌 건지. 부동산에서 벌 건지. 사업에서 벌 건지. 그걸 정해 먼저. 정한 다음에 부동산으로 10억 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찾아가 보는 거야. 아니면 그 사람을 연구해 보는 거죠. 그 사람의 책을 읽어보고 이 사람의 방송이나 영상을 보고 그러면서 개략적으로 내가 이제 실행에 옮길 단계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천만 원으로 10억이 되는 방법을 완전히 이해했다고 생각이 들 때. 그러니까 이게 뜬구름 잡는 말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잖아. 그럼 일단 나는 알고 있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뭐가 남은 거예요? 하는 게 남은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알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되냐? 지금 돼? 이렇게 얘기해. 나한테 맨날 그 얘기하거든 사람들이 소액 투자 되나요? 내 책 리뷰 보잖아요. 월급쟁이 부자를 은퇴하라 리뷰 보면 그 2019년에 나온 책이 5년 된 책이거든. 이때는 됐지만 지금은 안 돼. 그럼 나는 말해주고 싶지. 그건 네 생각이고. 당신은 지금도 소액 투자가 되는 게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차이는 뭘까? 나와 그 사람의 차이는 나는 알고 그분은 모르는 거죠. 그럼 그분이 만약에 그걸 현실로 만들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분이 공부해서 알면 되는 거예요. 난 그 말을 해주고 싶어. 딱 결론은 이거지. 내가 천만 원에서 10억을 만들고 싶다. 근데 아직 감이 안 잡히고 어느 정도냐면 이 말이 허무맹랑한 말 같고 말도 안 되는 생각이란 생각이 든다. 라고 하면 아직은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그러면 그때는 공부하셔야 될 때다. 공부가 다 됐고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기준은 뭐냐면 내가 천만 원에서 10억 가지를 실제로 그려낼 수 있을 때 내 머릿속에서 상상으로 그러면 이제 그 상상대로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을 할 때는 장기적으로는 낙관적으로 단기적으로는 비관적으로 그리고 그냥 무념무상으로 해나가면 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